내가 부담스럽다 내가 부담스럽다 어제 핸사인에서 그 저의 그 뭐였지 왜 나 이렇게 찍으면 너희 다 못 나오잖아 뭐냐 그 민지언니 민지언니에 첫 오프닝이 되었잖아요 딱 아무것도 없다가 저희끼리 엄청 따라해가지고 저도 막 혜인이 막 둥둥둥둥둥 아 빨리 빨리 좀 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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